북한이 원산 해변가에 건설하고 있는 대형 관광단지가 최근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관광시설이 없는 이곳에서 수천 개의 객실을 어떻게 채울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원산 해변가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촬영한 지난달 위성사진입니다. 외부 공사와 주변 도로, 보도 등의 공사를 마친 듯 정돈된 모습입니다. 공사 차량들은 공사가 끝나지 않은 관광지구 남쪽 일대 일부 건물들과 마지막 작업 중인 일부 고층 건물 주변에서 발견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 관광지구의 완공 시점을 당초 목표였던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4월로 연기시켰습니다. 속도전으로 건설하지 말고 공사 기간을 6개월간 더 연장하여 다음에 대양절까지 완벽하게 내놓자고 완공까지 약 3개월을 앞두고 위성사진에 드러난 관광지구 내 건물들은 대략 100여 개, 숙실만 수천 개에 달해 보입니다. 관광지구의 첫 번째 건물과 마지막 건물까지 거리는 약 5.5km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주요 도로와 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은 원산 관광단지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입지적으로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 접근하기가 어렵지는 않지만 원산의 관광 자원이 여름철 해변에 한정돼 있는 데다 국제사회 제재 속에 이곳을 찾을 외국 관광객들이 과연 얼마나 많겠냐는 겁니다. 신용카드 결제 등이 제한되는 대북 제재 속에 일부 외부 3개의 개별 관광 등을 통한 원산 관광단지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전문가들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하입니다. BOE 뉴스 함재하입니다.